지난 15일 발사가 취소된 인도의 두 번째 무인 달탐사선 찬드라앤 2호가 오는 20일 다시 발사됩니다. 인도우주연구기구는 트위터를 통해 찬드라앤 2호의 발사 일정이 현지 시각으로 오는 22일 오후 2시 43분으로 잡혔다고 밝혔습니다. 찬드라앤 2호는 지난 15일 오후 발사될 계획이었지만 예정 시각을 56분 앞두고 기술적인 문제가 발견되면서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찬드라앤 1호에 이어 두 번째로 발사되는 인도의 무인 달탐사선인 찬드라앤 2호는 달 표면에 직접 돌아다니며 조사할 수 있는 장비를 착륙시켜 본격적인 달탐사에 나설 예정입니다.